두 번째 이슈. 한동훈의 인재들 얘기를 좀 할까요?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사실은 인사검증을 엉망으로 했잖아요. 엉망으로. 이걸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했었죠. 한동훈은 정말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무능해. 안 그럴 수도 아닐까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한동훈. 인사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못해. 그런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최고위원들 임명했고 그리고 한동훈표 인재영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던 민경우 씨 같은 경우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다니깐 한두 개 됐어. 노인들에 대해서 빨리 돌아가시라. 그런 말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시대와 관련해가지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를 식민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 일본의 정의 일꾼들이 와가지고 일본의 정의 일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식민지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거의 무슨 근대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은 사퇴를 했어. 그런데 민경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박은식. 박은식도 본인이 했던 이 발언들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수에 많이 올랐죠. 지가 썼던 글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 참 이해가 안 돼. 얘도 남성들 군 갔다 온 남성들 군인 혜택 그거 강조하려고 쓴 거래요. 그걸 강조하라고 쓰는데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뭐냐면 페미니즘 중요하지 않다. 전쟁 지면 집단 간간이 매일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뭐야. 전쟁이 전쟁이 나면 실제로 전시 성범죄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혀 뜬금이 없는 거야. 남성들 군 갔다 왔으니까 가상 좀 줘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쓰는 건데 그러면서 페미니즘은 쓸 데가 없어. 왜 쓸 데가 없냐. 전쟁 나면 집단 간간이 벌어지는데 있어서 뭐 할 거야. 이게 논리가 돼요. 한심한 새끼 그런데 최근에 또 기사가 나왔죠. 개새끼 뭐라고 합니까. 이 새끼는 이승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이승만 막 찬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 김구는 폭탄 던지던 분인데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잘 알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이 새끼가 쓴 SNS에 광주 청년의 좌파 탈출기라는 얘가 아마 광주 출신인가봐요. 지가 살고 있는 이 광주를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광주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잖아요. 광주가 갖고 있는. 그런데 그런 광주 출신으로서 어떻게 이따위 얘기를 쓰죠. 광주 청년의 좌파 탈출기. 이걸 가지고 보수한테 자리 하나 달라고 구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아. 광주의 아픔을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두환 결과적으로 처단한 건 누군지 아세요? 하나회 처단하고 전두환 처단한 건 YS예요. 사실 지금의 보수 정부도 전두환을 계승하고 있지 않아요. 자꾸 어떤 사람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정당의 후회다 그러는데 민정당의 후회 아닙니다. 자민당의 후회이지. 아니 민자당의 후회이지. 민자야 자민이야. 헷갈리네 갑자기. 지금의 국민의힘은 김영삼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민정당이 합쳐져가지고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함께 만들었던 민자당. 그 민자당의 후손이 사실은 국민의힘인 거지. 국민의힘이 그냥 무조건 민정당의 후회다 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가 워낙 얘들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이렇게 과장을 하는데 민정당의 후회를 보면 안 돼요. 민정당의 후회가 아니에요. 민자당의 후회인 거지. 민자당은 우리가 볼 때 민자당도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들어와서 함께했던 보시기 때문에 다르지. 그리고 민자당이 하마회 숙청해버렸고 그리고 전두환 심판했어요. 그건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주 청년의 다파 탈주기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군데? 하면서 한 말이 김구? 폭탄전조선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잘 알까? 미친 새끼. 또 뭐라는지 아세요? 이승만이 독재자라고 하는데 어느 독재자가 국민의 소유권을 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냐 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조봉암 조봉암을 그때 농림부장관으로 안친 거 막 얘기를 해. 야 씨발 이 새끼는 역사도 모르느나 봐. 조봉암을 이승만이 어떻게 죽였는데. 보통 우리가 조봉암을 얘기할 때 사법살인의 피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얼마나 달다 볶아서 사실은 조봉암한테 법무부가 사법부에서 사형판을 나오게 한 다음에 얼마나 정말 신속하게 조봉암을 사용했습니까. 자기 정치적 라이벌이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요. 3.15 부선선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있었던 부선선거도 이승만은 경쟁자였던 조병목 사막으로 이미 당선 확정되었고 부통령선거에서 애들 밑에 애들이 장난친 거래요. 아니 3.15 부선선거가 부통령선거 부선선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몰라? 근데 그게 그냥 애들이 장난친 거래요. 아 진짜 한심한 새끼죠. 어떻게 이런 새끼를 황당한 거예요. 한동훈의 영입인제 1호 팬클럽 한동훈 참 재밌어요. 입만 열면 민주당이 갯딸 전체주의라고 떠들잖아. 갯딸 전체주의. 아 목아파. 갯딸 전체주의 양이 뭡니까?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팬덤 그거 비판하는 거거든요. 팬덤이 뭐가 문제야? 근데 이재명은 너무 팬이 많아. 너무 강성팬이 많아. 그거 욕하는 거거든. 그거 욕하면서 갯딸 전체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팬덤 전체주의 싫어. 근데 이새끼 한동훈 보세요. 가는 곳마다 막 나 팬덤 많다라고 막 신나가지고 싸인하다가 기체 놓쳐버리고 그 지랄하잖아. 그거 또 뭡니까? 팬클럽 회원을 1호 인재로 영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 갯딸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떠드는 새끼가 팬클럽 회원을 1호 인재로 영입을 했어.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한동훈이 지갑 내 뱉었던 말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비교해 보면 다 비교해 보면 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인재영입 1호 박상수 변호사도 어제 오늘 보니까 기사가 쏟아지죠. 다 과거했던 발언들이에요. 나는 전 그래요. 과거했던 발언들 이렇게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열심히 하던 대로.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한국일보 박상수가 뭐라고 했냐. 신도시 맘들이 부동산 상승기 이윤성으로 목돈을 굴렸다. 야 이게 뭐냐면은 지난해 7월 달에 이런 글을 썼대요. 페이스북에 여성들이 그러니까 신도시 맘카페에는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나왔대요. 기획 이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한테 요번 기회에 돈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양육비 뜯어내가지고 한몫 챙겨야지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오른 아파트값에서 목돈을 재산 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150만원씩 받아내면 한 달에 300만원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이거 맞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얘가 만들었던 카페가 있대요. 로이너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는 로스쿨 재학생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한 2만 명이 가입해 있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난 깜짝 놀란 게 난 기사 보고 알았는데 이 로이너스라는 커뮤니티에는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재학생들이 가입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여성 혐오 인신공격 글들이 올라온다는 거야.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층 여성을 그냥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로트쿨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아프간에 파병시키고 강간을 당하게 해야 한다.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30살 전에 결혼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고 아기에 안 낳으면 남녀 불문 아웃한 검을 보내야 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박상수 씨가 쓴 게 아니고 박상수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의 여성 혐오 인신공격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대단해. 이 사람 이게 제대로 된 인식이야. 이게 정상적이. 그리고 또 또 어떤 얘기를 했냐. 난 국민의힘의 60대 70대 노인분들 분노해야 돼요. 박상수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60년대생 이상 그러니까 60년대생이면 63살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꿀빨러들이예요. 꿀빨러.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이들미를 본 사람들. 기성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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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한 최상단의 코스를 밟아도 나이 마흔에 결혼하여 아이 기르고 집안치에 마련하는 것도 보상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박상수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60년대 이상 63살 이 어른들 그분들은 꿀빨러. 고생도 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살면서 이득을 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40대들 저도 포함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일해도 돈도 못 벌고 집 하나 사는 것도 어렵다. 하면서 지금 60년대생을 꿀빨러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맞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죠. 물론 우리 앞세자들이 부동산 문제 제대로 못해가지고 집값 오른 거 맞아. 비판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60살 63살 먹은 노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세대 문제는 딱 갈라있는 게 아니죠. 박상수 네 부모가 네 부모야 이 사람들이 네 부모 네 부모라고 너는 부모 어디서 태어났냐? 네 부모라고 그리고 너는 네 부모의 재산을 어? 그 유산을 받지 않을 거야? 이 문제를 단순히 막 세대로 잘라가지고 60년대 이상은 꿀 빨라고 20대들 30대들은 다 힘들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니까요. 세대가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세금 걷는 거 응? 종부세 걷고 제대로 취소세 걷고 양도세 걷고 증여세 걷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만약에 박상수가 진짜로 이렇게 지금 40대들은 집안체에 사는 게 어렵다고 하면서 60년대 이상들이 지금 꿀 빨라다 요구하려면요. 박상수는요. 국민의힘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들 감세해 주려고 온갖 노력 다 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60년생 이상들이 자기 자녀한테 재산 물려주거나 아니면 그 부를 막 승계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세금으로 해결해야 돼요. 세금으로. 근데 그 세금 문제를 지금 다 그냥 흔들려야 돼요. 흐르고 있고 종부세건 증여세건 법인세건 뭐고 다 깎아주고 있는 게 출금 국민의힘 아니야. 그 국민의힘 왜 들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오늘 시사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박상수가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세포탈이 의심된다. 변호사법에 보면 38조에 뭐가 있습니까? 겸직 제한이 있어요. 겸직 제한. 무조건 다른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소속 지방 변호사회 허가가 있으면 일할 수도 있지만 허가 없으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험하거나 일을 경험하는 자의 사용이 되는 건 안됩니다. 다른 일 못해요. 변호사들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변호사들은 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변호사라는 그 직업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직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해춄도 방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변호사가 다른 직업을 겸직하게 되면 그 직업과 관련된 그 이의관계가 생기면서 변호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겸직 제한되어 있는데 이 박상수는 어떻게 했냐? 아 감형 어떤 감형? 차선우 아주 뭐 출제 원리를 꿰뚫는 리얼 트레이너래요. 제가 오늘 들어가 봤어요. 메가 로스쿨에 실제로 차선우 교수님 왜 교수님인지 모르겠어? 차선우 씨가 올린 강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 이걸로 돈 엄청 번거죠. 뭐 세금이나 냈겠지. 설마 뭐 메가 로스쿨 같은 데서 세금 안 냈겠어? 원천징수 했겠지? 근데 확인해 봐야죠. 기사 한번 볼게요. 박상수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투잡을 했대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투잡하면 문제가 안 되나요? 물론 이걸 확인해 봐야죠. 박상수 씨가 이걸 할 때 본인은 허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방 변호사협회 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언제부터 저렇게 가명으로 일을 했고 강사를 했고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시기가 실제로 지방 변호사협회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받은 게 언젠지 이거 한번 확실하게 따져봐야죠. 그러면서 이거 기사가 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우선 강의 수강한 학생들에 대해서 기망이 기망 그리고 A 기업의 겸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랬다면 그 기업에서 배의 문제가 됐고 법리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서울 변호사협회 겸직 허용 신청 언제 했는지 이것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박상수 씨가 굉장히 태도가 안 좋은 게 이번에 자기한테 문제 제기했던 기자들 있죠. 기자들한테 1억 1억씩 손배소를 했어요. 손배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 원의 손배상 수송을 제기했다. 아 진짜 한심한 게 인재영입 1호잖아요. 인재영입 인재영입 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자리에 주겠다는 거죠. 지금 본인이 지금 정치하겠다고 온 거거든 정치하겠다고 왔는데 이 정도 검증도 안 받아달라 그래 기자들이 한 게 열받은 게 있으면 그거 증명하면 되지 세금 냈어? 그럼 세금 넣었다는 거 증명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변협의 지방 변호사회에 겸직하겠다고 이거 신청했어? 허락 받았어? 허락 받은 거 이거 증명서 제출하면 돼 근데 무슨 기자를 고소 손배소 손해배상 1억짜리 소송을 합니까? 태도가 더러운 거예요 아주 태도가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태도가 더러운 건데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이런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하고 딱 맞는 새끼를 지금 영입을 한 거지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진짜 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앞으로 뭐 인재영입하겠다고 했는데 좋아서 인재영입하겠다고 누구니까? 이상민 박상수 같은 사람들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매우 부족하고 참 허섭한 방송이지만 여러분 방송 보시고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계속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조화회와 구속과 함께 밑에 시청료 월세트기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더 큰 힘이 날 것 같고 또 지속가능한 방송이 가능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까지 아유 말이 막 헛나오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